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무더위를 느낄 만큼의 화창함이 벌써 그늘을 찾게 할 정도인데요. 여름의 문턱이다라고 하는 이판은 지났는데요. 아직 본격적인 여름이라고 하는 여름이 시작이라는 하지는 한참이나 남았는데도 금방 가을이 오는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더위가 한창인 요즘인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5월의 끝자락인데도요. 이미 40여 년 전에 세상으로 가신 어떤 부모님 또 재작년에 열반하신 은사님이나 지난달에 돌아가신 우리 사배님 뭐 그리고 주변에 인연되어진 많은 분들을 생각해야 하는 참 모른 그런 달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입니다. 또 내일 모레는 불기 2556년 부처님 오신 날이고요.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것 하나만으로 해도 사실 너무나 행복으로 느껴지는 그런 아름다운 날이라는 생각이기도 하고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변의 조건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있는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한 행복이라는 것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절의 흐름 따라 변하는 것도 아니고요. 항상 담겨져 있는 곳에서 우리가 퍼내기만 하면 느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먼 곳에서 부처님을 찾고 행복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마음이기도 하죠. 오늘은 힘이 들고 또 내일은 행복이 오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은 행복과 불행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한 마음 속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지금의 자리에서 만족을 하고요. 또한 지금의 자리에서 행복을 느끼는 마음으로 또 하루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불자님들도 역시 모두 행복한 만들어 가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분류 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 교리 제 208회차 반야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도량석과 우리의 어떤 분류의 사물 그리고 절에서 사용하는 법구 부분에 대해서 몇몇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러한 법구를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종송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송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개송을 울면서 종을 치기 때문에 우리가 종송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한 종소리를 내면서 우리가 개송을 하기 때문에 종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도량석이 끝나면 잠시 있다가 우리가 작은 종을 치는데요. 쇳성이라 그러죠. 쇳성 법당 안에서 처음엔 낮은 소리로부터 이렇게 점점 크게 해가지고 올려친 다음에 개송을 펴가면서 치는데요. 범정이 없는 곳에서는 작은 종으로 28주를 기준으로 해서 치기도 하고요. 또 범정이 있는 데서는 일부 쇳성을 치고 나서 범정에서 받아서 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쇳성을 안 치는 데서는 범정을 하면서 우리가 종송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요. 그러나 종송, 종송. 종을 치면서 하는 개송은 보편적으로 이렇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절에 많이 다니시긴 하시지만요. 일반적으로 예보를 참여해서 예보를 하시는 보살님들도 참 많아요. 참 훌륭하신 분들도 많은데 정말 스님들 공부하는 데 가서 정석대로, 엔대로 예보를 보행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생각해서 원래의 우리가 아침 도량색에서부터 예불까지는 이렇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또한 종송에 담겨있는 뜻이 너무나 아름답고 부처님 가르침에 참 절실하게 표현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읽고 한번 해설을 나가보는 그러한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송의 시작은 개경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개경계다 하는 것은 경전을 여는 개송 아니에요. 바로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개송이에요. 여러분들 천수경 같은 경우나 어떤 지장경이나 등강경이나 할 때는 다 개법장지는 옴 아라나 마라다 거기까지 열어놓고 본경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어느 경전이든지 보면은 정구업진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방래의 안재신진원, 개경계 무상심심미협법 이렇게 해서 개법장지는 옴 아라나 마라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열어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종송에도 아침에는 개경계하고 부처님의 경전을 찬탄하는 개송 또는 공덕을 찬탄하는 개송인 개경계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제가 저희 포교회나 뭐 이것저것 되는 천수경 강의를 제법 많이 했는데요. 방송을 통해서는 제가 거의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 순서를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 불교학교론 공부를 하시면요.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천수경, 반야심경, 금강경, 화엄경, 방등경 해서 여러분들 다 한번 살펴봐 드리려고 하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부처님 가르친 가운데는 경율론이 있지 않아요. 경율론이 있지만 경위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율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제재하는 어떤 율법이고 도덕인데요. 논이다는 것은 뭐 후세에 부처님이와 다른 분들이 부처님의 말씀이나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평가해 놓은 걸 우리가 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간에 경위나 율은 뭐 이를 흉낼 수 없이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데 있어서요. 경도 중요하지만 부처님 가르침대로라면 경보다는 율을 먼저 배우라고 하셨죠. 왜냐하면 율이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도덕이나 어떤 계율인데 율을 제대로 배워서 마음의 그릇을 형성시켜 놓은 다음에 경을 배워서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뭐 율보다는 대부분이 어떻게 돼요? 경을 위주로 공부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요. 또 어떤 스님들도 보면은 율보다는 어느 경전을 하면 좋다 해서 경을 그대로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불자님들이 보편적으로 어때요? 불자님 가르침을 담을 그릇은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경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상이나 교만심이나 자만심만 넘쳐가지고요. 실제로 담을 줄도 모르고 뜻도 모르면서 그냥 큰 스님이 하셨다 해가지고 거기에만 도치돼서 빠지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참 많이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로 율을 쉽게 얘기하면 부처님의 가장 중요한 근본계율 또는 근본기초적인 어떤 개론 불교학개론 이런 것부터 다 공부를 해서요. 어느 정도 다 까놓은 다음에 경전 공부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4년이 넘도록 지금 5년 차에 접어들어서 여러분들하고 청주 BBS 불교방송을 통해서 만나보지만 경전은 제가 아직까지 정식으로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불교학개론에서 있는 그런 경전을 갓난간단하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정식으로는 아직 거의 한 번도 안 해드렸는데 지금 이제 우리 불교학개론이 거의 10단계 있으니까요. 11단계, 12단계 조금만 하면은 그때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하고 경전을 한번 살펴보는 계기로 삼으려고 하고요. 어떻게 됐든 아침에 이제 도량석이 끝나고 절에서 종송을 하게 되는데요. 종송의 내용이 보면 개경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개경계,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검, 난조, 악은문, 견득, 수지, 원의, 열의, 진실이 이렇게 나갑니다. 아침에 세성으로 치죠.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검, 난조 하고서는 치고요. 악은문, 견득, 수지, 원의, 열의, 진실이 하고 또 세성을 칩니다. 그러면은 무상심심, 미묘법이다. 글자 그대로 하면은 가장 높고 미묘하고 깊고 깊은 부채님법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 이상으로는 높은 게 없다 그래서 무상이에요. 또 이것처럼 깊고 깊은 게 없다 그래서 심심이에요. 이것처럼 미묘한 것이 없다 해서 미묘법이에요. 그래서 가장 높고 미묘하고 깊고 깊은 부채님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심지의 관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과연 부채님법이 어느 정도 높고 미묘하고 깊고 깊으냐라고 표현을 해왔냐면요. 부채님 가르침은 바로 모든 장애를 깨뜨리고 혜에타를 얻게 한다 해서 능파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해가 만물을 비추듯이 어리석은 중생을 비추기 때문에 어리석은 중생을 깨우치게 비추기 때문에 바로 능주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여의주가 보배를 만들듯이 지혜를 얻게 해준다라고 해서 능수라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한 부채님 가르침은 기쁨을 맛보게 해주기 때문에 실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극락으로 가는 사다리가 된다라고 해서 보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보배로운 계단이다라는 이야기죠. 또한 커다란 배로 열반의 언덕에 이르게 한다라고 해서 큰 배다 해서 대선이다 표현을 했죠. 천수경에 보면 반야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지혜의 배다 나오는데 바로 그러한 커다란 배다 하는 이야기예요. 또한 적을 쳐부수듯 삼독심을 쳐부수어서 전륜성황이다. 전륜성황이 인도를 통일했었죠. 바로 적을 너무 쉽게 쳐부수었는데 바로 우리의 삼독심. 쉽게 얘기하면 탐욕진의 우체의 마음을 이루혁명할 수 없이 쳐부수워주기 때문에 우리는 전륜성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한 중생의 부끄러움이나 허물을 가려주기 때문에 옷과 같다 해서 의복이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한 마구니를 파하고 보리를 증득시켜줌으로 우리가 갑옷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흔히들 우리가 마구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타신앙에서는 다른 어떤 대상을 마구니나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분류에서 얘기하는 마구니는 어떤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한 그렇다고 어떤 물체를 가리키나 어떤 짐승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구니는 무엇이냐면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 걱정, 근심, 번냄 이런 걸 다 우리가 마구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마음에는 항상 파시티브하고 네거티브하고 긍정적인 채널하고 부정적인 채널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부정적인 채널을 없애고요.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지니게 하고 깨달음을 얻게 하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갑옷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한 부처님법은 번뇌의 업장을 끊는다라고 해서 이검, 발로 칼로 그냥 잘라내듯이 업장을 끊는다라고 해서 이검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한 수레가 물건을 실어 나르는 것처럼 부처님의 법을 실어 나르기 때문에 보기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바로 수레차 같은 걸 얘기하죠. 보배로운, 마참 이런 걸 뜻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막도의 어둠을 밝혀준다 해서 일체의 등이다. 사막도의 어둠을 밝혀준다. 사막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옥악의 축생을 뜻하는 거죠. 거기 어둠을 밝혀준다 해서 일체의 등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제 내일 모레가 초파일인데요. 초파일 연등들 다시지 않아요? 그게 왜 다시는 거예요? 바로 어둠을 밝혀주고 지혜를 얻게 해준다. 또는 지혜를 꼭 얻겠다.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꼭 깨달음을 얻겠다 하는 뜻으로 등을 다시지 않아요? 또한 화살이 원수와 도적을 물리친다고 해서 궁길모초다. 바로 원수와 도적을 물리치는 화살과 같다 해서 궁길모초다 표현을 하고요. 또한 중생을 인도해주는 스승이다라고 해서 인도할 두 자를 써서 도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것처럼 보편타당한 법이 없다라고 하죠. 부처님 법처럼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법을 무상정등정각 가장 보편타당한 올바른 깨우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이러한 법을 백천만검 난조우다 그랬어요. 백천만검 난조우. 백천만검이 지나도록 만나 뵙기 어려우나. 가장 높고 미묘하고 깊고 깊은 부처님 법을 백천만검을 지나도록 만나 뵙기 어려우나. 우리가 사실 사람으로 태어나는 확률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강의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분류에서는 맹궁목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눈먼거북이가 바다 속에서 한 300년에 한 번씩 올라오고요. 구멍난 넓반지 떼목이 100년에 한 번씩 가는데 어느 바다 위로 올라올지 모르고요. 또 거북이가 어디에서 올라올지 모르는데 그것도 눈먼거북이에요. 바로 그 떼목의 구멍난 부분 위로 올라와서 그 떼목이 앉는 확률을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확률이라고 해요. 제가 또 우연치 않게 접하다 보니까 책을 접하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을요. 침팬치가 무작정 컴퓨터 자판기 올라가서 무작정 자판기를 두드리는데요. 그 세익스피어의 원작을 오짜탈자 하나도 없이 쳐낼 수 있는 그런 확률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 글자를 다 배웠으니까 보고 치는데도 오짜탈자 했는데도요. 침팬지 같은 경우는 보고 치는 것도 아니고요. 무작위로 무작위로 자판기를 쳐서 세익스피어의 원작을 한 번 그대로 오짜탈자 없이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사람이 태어나는 확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확률이 참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목숨을 너무 가벼이 여기고요. 삶의 가치를 가벼이 여기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운 거죠. 또 백천만 겁이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겁이다라고 하면은 한 것만 해도 흉흉할 수 없이 많은 시간을 뜻하지 않아요. 겁에는 뭐 개작업이 있고요. 반석겁이 있고요. 또 증강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개작업이라는 것은 사방 40리 안에 겨자씨를 잔뜩 넣어놓고 한없이 오래 사시는 분이 백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겨자씨 하나씩 가져가서 그 겨자씨가 다 없어지는 시간을 우리는 바로 겨자겁 1겁이라 표현을 하고요. 반석겁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방 40리 정도 크기에 넓이의 큰 바위가 있는데 한없이 오래 사시는 분이 백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여러분들 큰 장삼이 있잖아요. 소매 3자를 쓰니까 소매가 긴 장삼 스님들이 입는 거 옛날 관리들이 입는 그런 장삼으로 백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돌을 이렇게 부딪혀서 스쳐서 그 돌이 다 없어지는 시간을 우리는 1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강겁이다는 것은 달리 소겁이라고 하는데 8만 4천 세의 이 사람이 백년에 한 번씩 한 살씩 줄어가서 10살까지 되었다가 다시 그 10살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백년에 한 번씩 한 살씩 늘어서 다시 8만 4천 살이 되는 것을 우리는 소겁이다 증강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 한겁도 이로 형용할 수 없이 많은데요. 바로 백천만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로 형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백천만겁 지나도록 만나 뵙기가 어렵다라고 했어요. 또한 우리는 어때요? 사람으로 태어나기 힘든데 사람으로 태어났단 말이죠. 더군다나 불법을 만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불법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백천만겁 난조 백천만겁이 지나도록 만나기가 너무나 힘든다는 약이죠. 그래서 악은 문견득수지라 내가 이제 보고 듣고 얻어받아 진이오니 이랬어요. 부처님이 열반하신지 260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지금 불법을 만났지요. 얼마나 큰 행운이에요. 또한 생생하게 불법을 보고 듣고 여러분들 공부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큰 복락이냐 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보고 듣고 얻어받아 진이오니 원해 열의 진실이이다. 원해 열의 진실이 부처님의 진실한 뜻 열의 진실한 뜻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열해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부처님이 이름이 열 가지가 있지 않아요? 열의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조 열 가지 가운데 열해라라고 하는 것은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어떻게 돼요? 당신 스스로 진리를 터득하셨고요. 또한 그 진리를 깨우쳐서 중생들한테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진리에 의해서 살고요. 진리를 봉행하면서 살고요. 진리를 가르치면서 살았었어요. 그래서 바로 진리에서 오신 분이다라고 해서 열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한 어떤 열해에 부처님의 진실한 뜻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간혹 보면은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게 해 주십시오. 깨우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비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건 올바른 분류는 아니죠. 부처님께 뭐 해 주십시오 한다고 부처님 해 주실 그런 역량도 아니고요. 해달라고 한다고 되는 거 아니지 않아요? 자칫 우리 불장인들이 좀 오해 소지가 있는데요. 어떤 스님들은 기도 많이 해라 기도 많이 해라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빌거나 배달리는 기도 같은 거는 할 필요 없습니다. 백날 첫날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혼돈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부처님께 뭘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어요. 그거는 신앙적인 어떤 역량이죠.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 저 공부를 잘하게 해 주세요. 한번 해 주어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런 이런 방법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잠을 줄이고 이런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을 해서 하겠습니다. 자기의 의지를 굳건히 하는 것이 우리 종교적인 기도고 불교적인 기도예요. 그런 다짐이나 제가 오늘부터 열심히 살겠습니다. 남편한테 아내된 노릇 철투 철미하게 하고 때됨 일찍 들어와서 아이들 보살피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다지는 것이 바로 우리 불교의 기도지요. 신앙적으로 여러분들 하는 게 우리 신랑 일찍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 공부 잘하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불교의 기도가 아니에요. 미신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기도는 백날에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 자신을 다지고 자기 각고를 세우는 기도는 함은 할수록 좋지요. 절도 부처님께 이렇게 해 주세요. 저렇게 해 주세요. 하는 절은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이 없어요. 무슨 일 있어도 저 자신을 낮추고 제가 이걸 꼭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절은 함은 할수록 좋지요. 자기의 각고를 세우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바로 원의 열의 진실은 부처님의 진실한 뜻 열의 진실한 뜻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자기 각고를 다지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부처님의 법은 만유의 실상이지 않아요? 마치 물이 흘러가는 어떤 이치와 같이 질서있게 우주의 만물을 관통하고 있으면서도요. 또한 만물로 하여금 어떻게 각자의 독특한 성품을 진위하게 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자연의 이치는요. 만유의 실상은 물이나 불이나 어떤 바람이 불고 꽃이 피고 입히지는 이런 이치들을 우리는 다 진리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어떤 천삼나 지만상의 모든 이치가 바로 법장이지요. 법의 창고예요. 법장을 잘 갈무리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요. 이러한 가르침에 의해서 결국은 지혜를 깨우치게 했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원의 열의 진실이에요. 그래서 무상심심이며 백천만검 난조 아군문견독수지 원의 열의 진실이라 더 이상 높은 것이 없어요. 최고로 높고 깊고 깊은 부처님법을 백천만검 지나도록 만나기 힘든데 내가 이제 보고 듣고 얻어받아 지니게 됐으니 얼마나 소중하고 값지겠어요. 원의 열의 진실이 부처님의 진실한 뜻 열의 진실한 뜻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꼭 어떻게 해요?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기 자신한테 다짐하는 것 다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배고프면 음식 먹는 것을 반복하지 않아요. 또한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다시 또 넣기를 반복을 하는데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한번 깨닫기만 하면 영원히 지속이 되죠. 부처님께서요 사바티 기원정사에 계실 때 어느 사람이 물었어요. 세상엔 신앙도 많고 종교인도 많은데 출가사문도 많은데 삿 종교와 삿 종교인은 어느 것을 뜻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때 부처님께서는 그 당시에는 부처님 제세시는 한 96가지 신앙 형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전부 신을 숭상하고 신의 뜻대로 살던 그런 시대였는데요.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시덤불 위에 눕는 것 같은 고행 자기 몸을 최대한 고통을 주어가지고 자기 몸에 있는 안 좋은 것을 전부 도망가게 한다는 그런 고행이 우리가 부처님께서 하신 고행적 고행도 그죠. 냉창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맹목적으로 절만 많이 하면 된다는 식으로 절하는 건 바로 이런 거나 똑같아요. 가시덤불 위에 누워서 자기를 고행으로 만들게 하거나 또한 두 번째로 숯불 위를 걸어다니게 한다거나 자기한테 고통을 준다라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 자칫 올바른 수행이고 훌륭한 수행인 줄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아니어요. 몸에다가 고통을 준다고 수행되는 거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깨쳐져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박수치고 노래하거나 믿습니다. 이루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은 잘못됐고요. 또 네 번째로 불이나 물을 섬기거나 옛날에 배화교에서는 불을 섬겼지 않아요. 또 물을 섬긴대거나 뭐 불물 이런 것이 해결해 주는 건 아니지 않아요. 근데 우리 지금도 보면 물 섬기는 사람들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어떤 대상에게 빌거나 매달리거나 이런 것은 잘못됐다. 부처님께서 사밭 기원정사에서 말씀하셨죠. 이것은 사뜬종교다. 그랬어요. 다시 한 번 사뜬종교는 가시덤물 위에 눕는 것 같은 고행 숯불 위를 걸어다닌다거나 하루 종일 박수치거나 노래한다거나 믿습니다. 신앙이지 종교는 아니어요. 또 불이나 물을 섬긴다거나 또한 어떤 대상에게 빌거나 매달리거나 그러잖아요. 부처님께 매달려서 뭐 해달라고 많이 하잖아요. 불쌍게 그건 종교 아니어요. 바로 지혜롭고 평등한 깨달음과 열반으로 향하는 길을 가르쳐야 된다. 올바른 종교라면 바로 지혜롭고 평등한 깨달음과 열반으로 향하는 길을 가르쳐야 된다. 라고 했어요. 바로 거기에는 팔 정도가 있죠.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런 걸 뜻하는데요. 바로 종교인이요. 지도적 어떤 위치를 갖는다. 여러분들 종교인들 어떤 존경의 대상이 많이 되지 않아요. 종교인이 지도적 위치를 갖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라면 권력이나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요. 또 남을 즐겁게 해주는 어떤 연애적 소질이 많아서도 아니고요. 종교인이 내놓으라 하는 그런 세속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요. 바로 남들보다 우월한 어떤 도덕적인 청정성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종교인에게 사실 이런 도덕적인 청정성을 빼버리고 나면 전부 쓸모없는 허수압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이성적으로 살펴보고요. 진리와 비진리를 가려서 삿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개법 네 가지 무상심심요법 백천만검 난조 악음 문견독 원의 진시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개법 장신한 법의 창고를 열면서 옴 아라남 아라다 이랬어요. 옴 아라남 아라단 옴 이라든가 탄성어고요. 최초의 언어고요. 환희 기쁨 희망 이런 걸 뜻하는데 아라남 은 깊다 아라다는 이르다를 뜻해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옴 아라남 아라다 부처님의 깊고 묘한 진리를 기필코 깨닫겠나이다. 옴 기필코 분명히 아라남 깊게 아라다 이르겠나이다. 깨치겠나이다. 그래서 우주복에 항상 계신 불보살님께 다짐하는 것이 바로 옴 아라남 아라다 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우치게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이러거든요. 잘못됐지 않아요? 바로 부처님 말씀대로라면 스스로가 다지는 행위다. 그래서 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옴 아라남 아라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꼭 깊이 있게 깨우치겠나이다. 이렇게 다지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어떠한 고난이 온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꼭 행복 이루셔서요. 편안한 가정 편안한 자신 만들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옴 아라남 아라다 꼭 깊게 이루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승부를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